비껴치기 1-1A번 배치입니다. 1번 배치와 위치만 바뀌었을 뿐 내공과 1접구에 벌어진 기울기는 같습니다. 따라서 치는 방법 또한 같은데요. 1접구인 노란공이 쿠션에서 좀 떨어져 있다면 5앤하프 시스템을 이용하면 대체적으로 진로를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. 이 배치처럼 1접구인 노란공이 쿠션에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내공의 진로를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. 이럴 때는 내공과 1접구를 잇는 선을 이용하여 5앤하프 시스템으로 계산한 수치에서 10을 뺀 수치가 3쿠션 지점이라는 것을 알면 도움이 됩니다. 그림에서 내공과 1접구의 관계상 40에서 출발해서 20으로 향하므로 3쿠션째 20으로 가겠죠. 그런데 이런 위치관계에 있을 때 2분의 1 두께의 3팁으로 부드럽게 밀어치면 20보다 10이 작은 10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. 이뮨수 프로의 레슨 중 하나인데요. 쿠션에 붙어 있는 공의 비껴치기를 할 때 유용하므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 부분에 붙어 있는 공의 비껴치기를 할 때 유용하므로 연습해 보고 계산합니다. 이 부분에 붙어있는 Zenitha B2이 1 Doc에 붙어 있는 공의 비껴치기를 할 때 유용하므로 연습해 보셨How 스트레스 하는 공의 비교 없이 특징이 공의 비껴치기를 할 때 유용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